지금 우리는 이 로마스에 나오는 본문 하나하나를 굉장히 꼼꼼하게 또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의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로마스 전체의 주제와 맥락을 놓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살펴보면서 숲 전체를 이 나무가 지금 숲에 어디쯤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숲과 나무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스 전체의 구조를 놓고 보면 로마스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인삿말 또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8절서부터 본격적으로 로마스가 시작이 되는데 로마스가 복음 굿뉴스라 그러면서 본격적인 로마스 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이거에 대해 지금 피력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복음을 받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자각하는 것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뭐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첫 출발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경건 영어로 Godlessness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내보내고 인정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본능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낳게 하는 첫 출발이고 이 불경건의 마지막 종착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상태는 반드시 우상숭배로 결론 짓게 된다 이게 지난주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한 포인트를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우상숭배가 뭐냐는 겁니다 골로세서 3장 5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 보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상숭배라면 딱 떠오르는 게 금성하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숭배라 그러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부적 같은 것을 해놓고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숨기는 형상물 이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것도 우상이지만 또 다른 우상이 하나 있는데 네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빌리포스 3장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우리 안에 있는 내 배 이게 영어로 말하면 스타믹이에요 내 배 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우상인지 18절에서 바울이 이 문제를 경고를 하면서 2중 3중으로 경고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네 배가 우상이다 탐심이 우상이다 내가 여러 번 내게 말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그냥 말해가지고 안 들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막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금송하지 만드는 이것만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고 네 배를 섬기고자 하는 그 탐심 이게 우상 중에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인지를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대전서 6장 10절에도 보니까요 돈을 사랑하미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러 뜨다 내 안에 있는 탐심 나를 지나치게 위하고자 하는 이 마음 최근에 인터넷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의 글을 보고 싶다 참 순수한 마음으로 글을 올렸더니요 바로 어떤 사람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답을 달았더라고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인 만몬신이라면서 그 우상을 교회가 끌어안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의 글을 듣고 싶다는데 왜 이런 글을 올리는 겁니까 인터넷을 뒤져보면 이런 시각이 상당히 뿌리게 퍼져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인 만몬신이라면서 그 우상을 교회가 끌어안고 놔주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어떤 교회를 비판하고 한국 교회가 썩었다 제가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이게 바로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 커지고 부자고 헌금 많이 나오고 이게 다른 어떤 타락한 목사님들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이찬수 목사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댓글을 읽으면서 빌리포스 3장 18절에 이 바울의 추상 같은 꾸질함을 제가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오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이 설교는 여러분이 김집사가 이 설교 꼭 들어야 돼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눈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런 차원에서 빌리포스 3장 18절 19절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제 자신을 되돌아 봤는데요 이 19절 말씀을 여러 차례 읽다가 보니까 이 본문에는 이 탐심이라는 우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자기에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탐심이라는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정상이 뭐냐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입니다 주차 문제도 그거 아닙니까? 내 편리 내 유익 어디 나 더 만족시키는 더 좋은 게 없나 누가 날 기쁘게 하는 목사인가 교구 목사 그 목사가 뭘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내게 주목하고 있는가 날 숨기고 있는가 모든 초점이 나 자신에게 있는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 왜 제가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이 가장 두려운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사람 만나고 하는 게 이게 내 배를 숨기는 행위 아닌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다른 부교육자들보다 더 유능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내가 받아 누리고 싶고 그 열매를 인정 안 해주면 막 화가 나서 못 견디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성직조차도 결국은 내 배를 채우고 있는 내 중심 이게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탐심이라는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19절 중반전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거 끝난 거예요 그 수치를 수치로 알아야지 목사가 말이에요 목사가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게 오늘 한국교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들 앞에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할 때 가정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양상을 보니까 그 마음이 온통 세상 일에만 쏠려 있다는 겁니다 19절 뒷부분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이제 단위 목사님이 자기 집에 신방을 가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단위 목사님인지 그냥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방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믿음 있는 성도님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하여튼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집을 치우다가 그 어린 딸이에요 그 조그마한 자기 어린 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지금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고 하는데 너 안방에 가가지고 우리가 제일 아끼는 책을 갖고 오느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책 읽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그 목사님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딸한테 시켰더니 얘가 쪼로로로 가가지고 가장 아끼는다고 생각하는 책을 갖고 와서 엄마한테 내미는데 보니까 현대백화점 카탈로그들이에요 그 어린이가 생각했지 엄마가 가장 아끼는 책이 그 카탈로그 북이었나 보죠 이게 뭘 빗대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나를 위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걸 빗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19절 서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탐심이라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보험금을 노리고 두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했던 그분이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신혼 초기에 이런 악마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었을 거예요 가난한 게 힘들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 안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사단이 거기에 둥지를 터고 있을 때 그것을 방치해두니까 이것이 점점점점 자라서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자리까지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저스로에게 기르러 가다가 이 찬수 너 여기서 더 욕심내면 너 인간도 아니야 왜 이런 어색한 명령을 제가 저에게 하느냐고요 지금은 이 정도쯤이야 교회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이 정도 욕심내는 게 뭐가 문제야 그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걸 방치하면 나를 잡아먹는 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 자신을 위시해 가지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작은 탐심 어떤 분은 이미 커져 있는 탐심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탐심과 관련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여러분이 탐심과의 싸움에 이 복음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방울이 로마스 1장 16절에서 복음과 관련해서 무슨 전제를 선포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문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 이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바울 서신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은 한낱 부끄러운 미련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십자가가 이렇게 미련한 것으로 전락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라고 뭐라고 이론을 가지고 복음을 백 번 떠들고 입만 떼면 복음 복음 주여 주여 그러고 다녀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은 한낱 부끄러운 종이조각 같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이찬수 목사가 복음을 입만 가지고 떠들어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복음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강단에서 어떨 때는 내가 목사인데도요 복음 복음 그러는 거 있으면 어떨 때는 내가 역겨울 때가 내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는 건 아닐까? 두려운 거예요 입만 까가지고 하여튼 강단에서 하면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러는데 요구만한 욕심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살고 있는 코미디가 오늘 내 인생 아닙니까? 이게? 이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선 4장 19절에서 그 당시 교만했던 고린도교의 성도들 남들을 비하하고 믿음이 저게 뭐냐고 항상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살던 그 교만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제 마음에 찔림이 있을까요? 이 바울이 오늘 살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우리 순장님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이 사실을 뼛속 깊이까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금은 능력이다 보금은 이론이 아니다 보금은 그냥 맨날 입만 대면 설교 시간에도 막 그냥 보금 보금 이러면 속이 후련하고 이게 무슨 마약입니까? 아편입니까? 보금이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 얘기를 들어야 안심이 되고 그 얘기를 들어야 설교를 들은 것 같고 문만 열고 나가면 보금이 뭐지 하나도 삶 속에 구현이 되질 않고 오늘 우리들이 이런 부분을 아픈 마음으로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삶 속에 보금이 능력인가?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냐? 보금이 능력이라면 이 보금이 어디다 쓰이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이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당연히 이 보금의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하는 식의 이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차원에서도 보금이 능력으로 쓰이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 말하는 보금의 능력은 바깥에 적을 죽이는데 때려잡는 무기가 아니고 내 안에 이 탐욕 나를 다스리는 데 쓰이는 게 보금이라는 거예요 맨날 쉰 소리 내면서 예수 그룹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다 백 번 떠들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제압을 못하는데 맨날 이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 좀 더 먹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헌금 좀 더 그냥 쥐어짜가지고 건물 짓고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안에서 어떻게 보금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맨날 하는 기도라는 게 우리 아들 공부도 못하는데 좋은 대학 좋은 대학 보금이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 대학 좀 보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보금의 진수가 나타나겠냐고요 저 정말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 한국 교회를 보면 내 꼴을 보면 정말 울고 싶어요 내가 무슨 개콘에 나가는 내 개그맨입니까 제가? 웃기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조는 분이 많아가지고 저 개그맨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보금을 성경 좀 읽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보금은 그냥 누구 때려잡는데 쓰는 게 보금이 아니에요 날 다스리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 솟아오른 이 탐심 나만을 위해 주고 여러분이 부교역자들을 평가할 때 기준은 딱 하나 아닙니까? 저 목사가 날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느냐 내 순장으로 이렇게 애쓰는 걸 저 목사가 얼마나 알아주느냐 알아주면 그 목사는 굉장히 영성 있는 훌륭한 목사고 안 알아주면 문제가 많은 목사 아닙니까? 모든 기준이 다 내 배 여러분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에서 일어난 비행기 참사하시잖아요 9.11 테러 이후로 이제 절대 바깥에서 조종실 문을 열 수 없도록 여객기 안에 설계도를 다 바꿔버렸는데 이게 화근이 됐잖아요 그 적이 안에 있을지 누가 알았냐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누가 나를 죽입니까? 누가 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적은 내 안에 아무도 여러분을 잡지 못합니다 결혼 잘못해서 여러분 그렇게 된 거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적을 방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보금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는 내 안에 이 탐심이라는 이 무서운 흉물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 보금 노리고 두 남편 그 시어머니 죽였던 사람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붙잡히고 다행이라고 왜 다행이냐 이제라도 잡혀서 여기서 멈추게 돼서 다행이라고 이 한마디 안에 인간의 본질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가 누가 붙잡아 감옥 넣어주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는 그 끔찍한 이 악마 이거를 제압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붙잡히니까 다행이라 그러잖아요 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가장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맨날 떠드는 게 바깥 사람들을 위해서 떠드는 거 아닙니까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살아가는 게 저기 때문에 제가 가장 부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선언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선언이 필요하다니까요 자 여기서 주체를 한번 보세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탐심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이 복음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부터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제 탐심이 이끄는 대로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다 나는 이제 선언한다 정과 욕심은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버렸다 더 이상 나는 내 탐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 선포가 왜 능력이 되는가 하니까 복음이 능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런 구절을 죽도 못 먹은 것 같이 그렇게 읽어서 되겠습니까 복음이 능력이라는데 내 안에 바벨탑이 끝도 없이 쌓여져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롯데월드가 만드는 그 빌딩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탐욕이라는 제목의 이름이 이 빌딩 이 무서운 건물 빌딩 이것들을 파괴시키는 강력한 능력 이게 복음이라는 게 복음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갈라데 5장 24절에서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선언할 때 어떤 놀라운 능력이 후속적으로 따라오느냐 그 다음 갈라데 5장 2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천에는 그저 날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고 살았는데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가이드 되시는 성령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인생에 자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혼미한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이에요 갑자기 찬양하다가 내 마음에 너무나 강하게 역사를 했는데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계속 이 찬양이 맴도나 지는데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탐심이라는 이걸 그 여자처럼 절대로 죽일 수 없는 건 무엇이 아니라 정과 탐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 순간에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 성령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는 걸 자각하는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도 못 먹은 것처럼 맨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이 강력한 진을 파하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탐심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바로메타를 가지고요 이 탐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양 민수기 11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갑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닿아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까치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 가난을 향해 가는데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맛있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그것만 먹으니까 이제 물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막 이런 게 생각난다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단조로운 것만 주시느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바를 하시는 것 같아요 10절을 한 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 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이름으로 요하의 진노가 심이 크고 못해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냥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요구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왕실에 그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들이 요구한 건 너무 소박해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좀 생각이 나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보니까 요하의 진노가 심이 크고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구절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역발상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꼭 우리가 사춘기 애들처럼 아, 하나님 또 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뭔가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요 그 사춘기 애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빠를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아무것도 아닌 이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느냐고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역발상으로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신다 할 때 여기에 무슨 진리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닐까 이걸 묵상하다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 민숙이 11장으로 묵상하다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진노를 보면서 탐욕과 관련한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탐욕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그 무엇을 품는 그것도 탐욕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게 뭐냐 탐심이라는 건 막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뭐 막 그냥 벤처를 몰고 싶어 하는 마음 이걸 탐심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탐심은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건 그거 뭐냐 부추 파만을 별거 하는 길을 갖고 싶건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탐욕이 뭐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아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민숙이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관점으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이 성경의 기록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기록한다면 그냥 뒤에 부분 이스라엘 자손이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이것만 기록하면 현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표면적인 그렇게 나온 그 표면적인 뿌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이건 탐욕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뿌리가 다른 민족 그 잡족들이 섞여서 탐욕을 가지고 부축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료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치하면 100% 탐욕으로 가게 돼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무슨 다이아를 요구해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를 요구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두 가지 잣대로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아 거기에 지금 자꾸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네가 지금 탐욕에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분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요 그 여자분이 마음속에서 결혼을 했더니 무능한 남편을 내 소설을 써본 거예요 무능한 남편을 만났어요 이 돈을 못 벌어와요 난 돈을 펑펑 쓰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 두 남편 죽이고 시어머니 죽이고 보험금 타낸 거 가지고 이 여자가 한 거 다 보셨죠 백합점에 가서 하루에 수백만 원씩 돈을 쓰고 2천만 원짜리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또 겨울 내내 스키장 가서 스키 타고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여자와 같은 탐심의 자리로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내 아내 내 남편 이 여자가 이 남자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결혼했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 줄로 내가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옆집 애들은 저렇게 그냥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데 애라고 나와보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 닮아가지고 다 자기 닮았는데 그럴 때 그 아이조차도 자족하면서 품고 사랑하고 이 아이는 올리브 나무다 반드시 변화된다 늦게 자라지만 반드시 열매 맺는다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자족이 있습니까 디모델전스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이라 진리는요 뭐 그렇게 심각하고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빌리포 4장 11절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이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중요한 건 그 다음 13절이에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든 그 여자와 같은 탐심에 빠지지 않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 리콘유 총리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4년 전에 미리 유언을 남겼대요 내가 죽거든 지금 사는 집을 절대 기념관으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헐어버리라 많은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겠지만 그 자체가 인상적인 거 아닙니까 절대 헐지 말고 기념관으로 만들어라 이게 인간의 본능일 텐데 그 다음 기사가 더 기가 막혀요 그렇게 리콘유 총리가 허물어 버리려고 한 그 집이 총리 취임 전부터 살았던 75년대 낡은 집이어가지고요 기자가 가보니까요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안 허물어도 저절로 허물게 됐더라고요 저절로 이게 여러분 60년 총리 지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분이 크리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 이거 우리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이 목사로서 이게 정말 우리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보금의 능력을 이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런 기사를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건전가요처럼 그렇게 흥얼거려지던 노래 하나가 오랜만에 떠올려졌는데요 아마 제 또랫분들은 이 노래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소풍 같은 데 가면 자주 부르던 노래라는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작은 초가지 내가 먹고 싶은 것은 군옥수수 욕심 없는 나의 마음 탓하지 마라 사람들아 사람들아 워우워우워 아하 2절 가사가요 나 이게 보금성간과 착각할 정도예요 2절을 들어보세요 힘들게 쓰시면 내가 입고 싶은 것은 하얀 저고리 내가 갖고 싶은 책은 작은 성경책 욕심 없는 나의 마음 탓하지 마라 사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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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기회가 아닙니까? 오늘 보금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회가 아닙니까? 나는 보금의 능력을 믿는데 보금의 능력이 내 안에 탐심을 죽이는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아 사람들아 이 욕심 없는 내 마음을 탓하지 마라 여러분 대중가요에 내가 갖고 싶은 것 작은 성경책 내가 입고 싶은 것은 하얀 소박한 저고리 내가 살고 싶은 것 작은 초가지 오늘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이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는 보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보금이 어떤 강한 눈에 보이는 원수를 물리치는 그 도구이기도 하겠지만 내 안에 제어할 수 없는 나를 위하는 이 마음 어떻게 해서든 나를 위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강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나누어 드린 이 뒤에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월요일 탐심 1 물질 화요일 탐심 2 자녀 수요일 탐심 3 명예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목요일 탐심 4 쾌락 정욕 금요일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을 내가 못 받는 선언을 하기로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경고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같이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아멘 경고한 진을 파하는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경고한 진을 파하는 강하오 다하니요 참으로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견도한 진을 파하는 강하오 하나님이오 성령 안에서 나를 주님 안에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시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거 확신하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기도며 내 안에 탐심을 제거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 하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경고가 이거 아닙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 내가 간과해왔던 내 안에 이 무서운 탐심 나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탐심과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의 못박기를 선언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적은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찬수 복사의 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과 주님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구원의 기쁨 내 안에 이 탐심이 물러갈 때 사라지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에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하여 끊임없이 쌓아가기를 원하는 이 탐심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그 아이도 불행하고 우리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는 탐심 인정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고자 하는 이 욕구 이 탐심 아버지 이 케락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 탐심 내 힘으로는 이것들을 제어할 능력이 없사오니 강력한 진을 파하는 성령 안에 주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기로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 탐심이 물러가고 자기 배를 우상처럼 숨기고 있는 내 현실을 자각하며 내 안에 참된 복음이 주는 진리가 주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시는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우리 찬양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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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눈에 그 극률함과 그 눈에 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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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박혀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이미 내 안에 둥지를 터고 있는 이 탐심에게 전쟁을 선포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이 탐심을 무너뜨리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